남집사 묻지마 폭행 너 간첩이지 또 아저씨가 갑자기 다가오네 아 잘못들어왔어요 뭐라는 거야? 왜 그러세요? 넌 누구야? 왜 그러시는 거예요? 너 누구야, 이리 와 네, 경찰이 오줍니다 사장님, 저 맞고 있어요, 살려주세요 자, 맞고 있다면, 장소가 어딨나요? 누구야? 아이, 잠깐만 야,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너 감첩이지? 아니에요 너 누구 가? 야, 문재인, 감첩이야 아니에요 이리 와, 이놈의 새끼야 문재인이 감첩이지, 이러는데? 이리 와, 너 감첩이지, 이리로 간다는 건가요? 어 진짜, 너 간첩이지 어, 이리 와, 이 새끼야, 너 간첩이지 어, 이리 와, 이리 와, 이 새끼야, 너 간첩이지 아,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 지금 하느님, 어디 계세요? 아이, 개하도요, 개하도 개하도 너, 저, 집이 어디야? 개하도 어디예요? 아, 또 사... 아, 왜 그러세요? 아, 왜 그러세요? 누구신데요? 누구야? 위치 추적해달라고? 아, 너 어디가... 아, 부안에서 사문들어 와가지고 이쪽으로 온 거예요 잘못... 아, 이 씨... 아, 누구신데요? 아니에요, 누구세요? cabinet 아니, 나만 будет 문재인이 간첩이지 이라 그러잖아 문재인간첩이지 문재인이 간첩이지 문재인은,avia 문재인이 간첩이지 군orang 뭔 자식아 진짜 그러네 이 논물대리야 이 논물대리야 문재인이 간첩은 어떤 간첩이야? 야 이거 무섭다 어허 아니 근데 이 아저씨 다가올때 야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이 아저씨 다가올때 논밭이잖아 시골일 하고 시골에 사는 아저씨가 의심할 수는 있어 솔직히 왜냐면 이제 차들이 많이 다니지도 않고 뭐 이렇게 뭐 그 뭐냐 트랙터나 뭐 그런 그 농기구 같은 거 뭐 이렇게 어 그런 것들이 이렇게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곳이긴 하지만 사실 이제 뭐 그 이런 곳에 차가 들어오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외부인 같은 느낌이 확 들 거 아니야 여기서 오래 살았고 그랬으면은 그래서 여기 왜 오셨어요? 할 수는 있는데 이제 저 아저씨가 다가올때 저 손에 만약에 낫이 들려있었으면 진짜 무서울 것 같은데 손에 한 손에 핸드폰 들고 왔어 갑자기 욕박으면서 갑자기 욕박으면서 ㅇ... 아 이거 그래 이거 뉴스에도 나오더만 80대 노인 할아버지가 이거 예배 마치고 새벽 예배 들었었나봐 아주머니 세 분이서 초록신호에 길 건너고 있는데 뻥쳐가지고 두 명 돌아가시고 한 명 완전 그 중상 입으셔가지고 병원에 있으시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경찰들이 조사를 해봤는데 이 할아버지가 술 먹은 것도 아니었고 못 봤다는 거야 못 봤다는 거지 거기다 또 신호위반 했대 그지 이런 일이 있으면은 이제 그 노인들 노인들이 운전해가지고 이제 그 사건에 어떤 가해자가 됐을 때는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좋지 않게 보는 거지 음주도 아니고 음주면은 술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사실 이제 좀 떨어지는 인간이 떨어지는 그런 감각인 거지 어 나이를 먹고 가면 먹어갈수록 이제 노인이 되고 막 그러면은 이제 그 감각 같은 게 많이 좀 상실된다라면 좀 그렇겠지만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 뭐 감이 그걸 이제 감이라고 할게 감 감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니까 뭐 면허를 반납해야 된다 면허를 뺏어야 된다 뭐 이런 시선들이 좀 많은 거 같아 어 나이 먹으면 운전 못하게 해야 된다 어 진짜 이거는 좀 그렇지 뭐 좀 감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저 운전대 잡게 하는 거는 좀 어 그거 이거에 대해서 법안으로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 어 쟤 한번 더 따게 하는 게 맞는 거 같아 나는 어 한번 더 따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70세가 넘어가면은 다시 보게 하는 거지 시험을 어떤 그런 그 커트라인을 두고 시험을 다시 보게 하고 그 시험을 이제 다시 보는데 뭐 다섯 번의 기회가 있으면 다섯 번 다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면허를 못 따게 하고 그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어 바로 앞서는 좀 그렇고 몇 번 시험 볼 수 있게 해가지고 그 기간 동안 어 못 따게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좀 어 특별한 사유 없이 그게 맞는 거 같아 어 그치 기회는 줘야 되니까 그치 기회는 줘야 되니까 그치 기회에 맞지 깔끔하게 어 그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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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연예인 소식이 확실히 진짜 많네. 요즘 여자들이 거르는 남자를 좀 보자. 그래, 이런 건 좋아. 자, 보자, 보자. 여자들이 거르는 남자. 볼게요. 양카 튜닝, 카푸어, 폰파리, 중고차파리, 헌팅포차 연 3회 이상, 어플충, 유흥충. 어플충은 이제 그 어플로 이제 만남 어플 같은 거, 유흥충. 동남아 해외여행, 명품, 성형, 해외유학, 코인, 커뮤니티 접속 하루 2시간 이상, 인스타에 몸사짐올림, 문신타투, 술 주 3회 이상, 마마보이, 계룡남. 계룡남이 뭐야? 비뇨기과 연 3회 이상 가는 거. 게임 회비가금러. 해병대. 와. 그냥 단어가 주는 어떤 거부감도 좀 있나보다, 여자들한테. 단 하나도 해당 안 된다. 단 1도 해당 안 돼. 진짜. 나 여기 해당되는 거 뭐 있음. 없어. 없어, 없어. 어, 나 커뮤니티 2시간 안 해. 커뮤니티 2시간은 말이 안 되지. 내 요즘 카페 활동하는 거 보면 알걸? 나 방문, 방문 횟수만 봐도 하루에 2억이 올라가, 그냥. 잠깐 보고 이제 많은 정도? 나 커뮤니티 크게 많이 안 봐, 이제. 어. 음. 비뇨기과 간 적 없어. 비뇨기과를 뭐 왜 가. 어. 없어. 어. 근데 이거를 보고 위안 삼진 않아. 어. 너무 극단적인 것 같아서. 근데 이거에 또 여자 판도 있잖아. 뭐. 문신, 피어싱, 담배, 뭐, 뭐, 뭐 해가지고. 어. 근데 비교적. 뭐 크게 커트라인이 막 높다는 생각은 또 안 드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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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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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렇게 복합적인데? 이게 그렇게 재밌을까? 과연? Don't Scream? 이 게임? 저거 재밌어요. 마이크 소리랑 연결돼서 하는 거잖아? 네. 소리를 지르면 미세만한데. 소리를 지르지 말아야 된다? 네. 재밌겠네. 요것도 할 거 목록에다 좀 리스트에다 좀 추가해놓자. 형이 하면 재밌을 것 같다. 어? 형이 하면 재밌을 것 같다. 아 오케이. 아 이 사건. 40대 여성 납치해가지고 오토바이에 태워주겠다 해가지고 뒤에 태워가지고 어디 인적 드문 곳에 가가지고 성폭행 했다고. 장기 15년 구형을 받았다라는 거는 그러면은 소년원에 갔다는 건가? 어 근데 선고가 아니잖아. 그냥 구형인 거지. 어 선고가 중요하지. 어 선고가 중요하지. 크흠흠. 크흠흠. 선고는 아니잖아. 그치? 음. 어 좀 부탁할게. 이런 거 좀 그만 올려. 나 요즘 자꾸 막 나 닮았다고 뭐 요즘 카페에 올라오는데 웃지마. 여러분들 웃지마. 나 진짜 기분 안 좋거든. 어. 아니 나 진짜로. 어. 웃지마. 이걸 어떻게 참냐고? 아 나 진짜 정말 미안한데. 음. 이분도 이분의 삶이 있잖아. 나도 나의 삶이 있는 거고. 그리고 뭐. 그래 생각 없이. 연관을 지어갖고 누구 닮았다. 뭐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 나 솔직히 진짜 좀 기분이 안 좋아. 음. 부탁할게. 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외모의 생김새가 뭐 그렇게 중요하겠냐만. 뭐 솔직히 말해서 그냥. 뭐 이분도 이분 나름대로의 어떤 그 생김새가 있고. 나도 나름대로 생김새가 있는데. 뭐 우위를 가리자면은. 내가 더 나은 것 같아. 외모적으로. 어. 내 생각이야. 이분 생각은 또 다를 수도 있지. 그러니까는 하지마. 어? 부탁 좀 할게. 어. 어. 아니. 트레이딩 방송하는 그 아저씨랑은 내가 행동이 다르잖아. 어. 이 사람도 기분이 나쁠 수가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라는 거잖아. 어. 그 아저씨 영상 다시 볼까? 이름 뭐였지? 코트형? 못 찾으셨나요? 응? 못 찾았어. 찾고 있어. 자유 게시판에 올라왔을 텐데. 친형님. 신형님. 하고 있나봐요. 어. 이런 식으로 빠져나오시나요?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이 트렌드에서. 아프리카 BJ 중에 코트를 하고 있나봐요. 코트요? 근데 저를 자꾸 코트 닮았다는데 코트가 저보다 나이가 많은지 모르겠는데. 아. 쟤. 쟤가 먼저 방송하고 쟤가. 그럼 코트가 저를 닮은 거지. 쟤가 그 새끼. 아니. 걔를 닮은 게 아니거든요. 왜 자꾸. 쟤가. 아. 근데 좀. 남자답게 잘생기신 것 같아요. 저는 이분이. 네. 뭐. 발언에 좀 거침이 없으신데. 뭐. 사실 이분이 저한테 이 새끼라 그래서 나한테 감정이 있어 보이진 않고 그냥. 저런 식으로 이제 뭔가 방송에 몰입도를 해치는 시청자들의 채팅 때문에 저렇게 했겠죠. 네. 괜찮게 생기셨어요. 저번에. 네. 목소리 톤도 좋으시고. 도모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네. 두 번 보니까 정두네요. 예전에 약간 주영훈 아저씨 닮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자카야 제가 원래 술을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잘생기셨어요. 그 이자카야 갔는데 어떤 직원이 혹시 노래하는 코트님 아니세요 이랬었다고 해가지고. 실제로 그런 얘기를 좀 들었었다고 하는데. 남자답게 귀엽게 잘생기셨네요. 예. 네. 앞으로는 좀 뭔가 이 새끼 저 새끼 이런 거는. 좀 자제해 주세요. 딱 딱 여기까지만 합시다. 이제 아무튼 뭐. 나 닮았다.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좀. 하지 맙시다. 예. 아시겠죠. 부탁을 좀 드릴게요. 이게 뭐야? 당근칼 MBC 사감은? 본사는 어제 뉴스데스크에서 파인애플 껍질도 뚫어 당근칼 주의보라는 제목으로 초등학생들이 사용하는 당근칼의 위험성에 대해서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보도 이후 검토한 결과 보도에 포함된 초등학생 인터뷰 내용 가운데 여자애들도 해요라는 부분의 자막을 여자애들 폐요로 잘못 방송됐습니다. 이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인터뷰에 응해준 초등학생과 부모님들께도 사과. FPS 게임 같은 거 할 때 이제 칼이 그냥 단순한 나이프가 헌팅 나이프가 아닌 그런 군용 헌팅 나이프처럼 생긴 게 아니라 이렇게 뭐. 어 뭐 이렇게 돌리는 칼 뭐 되게 여러 종류로 해가지고 나이프들이 이제 스킨도 나오고 이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그 뭐 아바타 하고 이제 좀 그런 BM 중에 하나잖아요.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좀 귀엽게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뭐 칼 돌리고 하는 거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보도를 했었나보네. 어 근데 또 거기에다 또 이제 그런 거 다루면서 또 그 자막도 잘못 달아가지고 어 그거에 대해서 정정 방송을 하네. 정정 방송을 한다는 게 참 잘하는 것 같아. 아 실수해야 할 수 있죠. 아 실수할 수 있죠. 들어가면 지읏대는 미용실 특. 머리 파멸자 관상이래. 이거 내가 퍼왔는데 내가 너무 웃겨갖고 퍼왔거든. 머리 파멸자 관상. 플러스 미용실 가는데 들어가면 아줌마 세네명이서 정상회담 중. 어 그리고 지옥의 파수꾼. 강아지 뭐 좀 약간 기괴할 정도로 이렇게 희영찬란하게 염색해놓은 강아지. 어 강아지 미용. 수많은 절규가 응축된 핏빛 세면대. 흐흫. 한 아버지가 평소에 옷을 짧게 입고 다니는 딸을 성교육하기 위해. 직접 핫팬츠를 입고 왔습니다.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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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는 이틀막한 딸에게 계속 바지를 입고 오라고 하는데요.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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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은 결국 마지못해 옷장에서 바지를 꺼내옵니다.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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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엄마는 중립기어를 박는데.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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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받은 아빠가 결국 큰 결심을 합니다.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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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도, 나도 진짜. 과거에. 아까도 뭐 누구 닮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게 이제 좀 정서적 지능이 떨어지는 행동 중에 하나야. 어. 솔직히. 나도 예전에 김태리님 뭐 그냥. 흐흫. 흐흫. 너무 생각없이 홍서범 아저씨 닮았다고. 그 얘기를.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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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약간 우리 시청자들한테 이제 김태리님 나오면은 이제 좀 약간 좀 그.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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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야. 아, 나도 과거에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하지 맙시다.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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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닮았다구 응 그런거 있잖아 음 솔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과거엔 그랬는데 나도 이제 그런 얘기하면 안되지 앞으로 안할거구요 왜 댓글이 이렇게 많이 달렸나 했는데 그냥 난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괜찮은데 응 과추형 이야 이 아저씨 그 나는 문자 내용이랑 그 영상 내용을 이제 들었거든 실제로 아는 그 지인이 있는데 아는 지인이 얘기를 해줬어 이 아저씨에 대해서 음 자세한 얘기는 나도 사실 하면 안되는데 어 이게 또 문제가 됐더라고 보니까 음 어 근데 그 그니까 나는 사실 그냥 흘려들었어 왜냐면은 연예인의 가십이나 인플루언서들 가십이나 뭐 사람이 그럴 수도 있고 뭐 방송에 나오는 그런 이미지랑 전혀 정반대인 사람이 있고 그런 거잖아 뭐 나도 마찬가지인데 뭐 근데 이제 이 아저씨가 엄청 그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성추행적 그런 발언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했었나봐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내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나봐 근데 그 내역을 실제로 내 지인이 본 거야 그래갖고 그 내용을 갖다가 나한테 얘기를 해준 거야 근데 나는 사실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어 아 뭐 뭐 그럴 수도 있지 그 아저씨가 뭐 좀 성적으로 좀 결핍이 있고 뭔가 좀 그런 게 있으니까 더 그런 것들이 나중에 발현돼가지고 여자들한테 막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 음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나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진짜 그 저 기사로 뜨니까 나 놀래가지고 이제 지인한테 카톡을 보냈지 야 니가 얘기해준 건 사실이더라 어 야 어떻게 이걸 얘기해냈니? 헐 대박 나도 이거 문자 내용 보여준 사람한테 연락해볼게 그러더라고 아마 그 분이 이제 뭐 제보를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어 진짜 그 얘기 듣고 나서 며칠 안가갖고 이런 내용이 이제 기사로 올라오니까 신기방기 하더라고 어 생활의 달인 김병만 아저씨 이혼했다고 김병만 아저씨가 또 이혼했다네 10년 만기 채워갖고 이혼하면 재산분할 재산분할 50%인데 소송까지 간 거 보면 절반을 요구한 거 같다고 서로 이제 소송하고 이제 그냥 뭐 그런 헤어짐이 아니라 뭔가 이제 나눔에 있어서도 뭔가 좀 다툼이 좀 있었나 보다 어 더 좋은 조건으로 이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혼할 때도 우리가 조건을 많이 보잖아 결혼할 때도 우리가 앞으로 살 때 너와 나의 조건 근데 헤어질 때도 그런 어 내 조건을 채워야 되니까 그래서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가 굉장히 좀 거부감을 주는 사람들도 좀 있을 거야 어 7살 연상의 여성과 결혼을 2011년에 했는데 재혼에다가 아이도 있었다 그러네 어 무지하게 사랑하셨나 보다 김병만 아저씨가 어 조금은 이제 꺼려질 수도 있는 상대방의 어떤 그런 특징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 이력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 어 그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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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